기업의 주인이 주주라면 협동조합의 주인은 출자금을 낸 조합원들입니다. 조합원들이 가입할 때 내는 출자금과 이후 매장이용과 주문공급시마다 적립되는 출자금들이 모여서 생협의 운영과 직거래 사업에 필요한 건물임대, 차량구매, 매장임대, 물류센터 건립 등 각종 투자금이나 고정자산 구입을 위해 사용됩니다. 출자금은 저축과도 같습니다. 조합원이 출자한 금액은 조합원 명의로 계속 적립되고 잉여금의 발생 정도에 따라서 배당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적립된 출자금 가운데 3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요청하시면 돌려드립니다. 고정출자금 30만원도 조합원 탈퇴 시에는 모두 돌려드립니다. 출자금은 한살림의 소중한 밑거름입니다. From the Women's fred